오늘 대전일보 2024년도 6월 8일자 기사네요. 끝장내려는 이재명의 민주당 특검열차 국정조사 탄핵까지 22대 국회가 특검정부로 빠르게 빨려들고 있습니다. 야당이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종합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한동원 특검법 등 특검열차 4대를 출발시켰습니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사활을 건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쏘아올린 각종 특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특검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라 어떻게든지 국민들 잘 먹이고 잘 살릴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정치질 노름들을 여야가 하고 있으니 참 걱정스럽습니다. 야당발 특검열차 4대 출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최상병 특검, 김건희 종합특검, 대북송금 특검 등 총 3개의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조국 혁신당은 한동원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당분간 발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다 자기에 대한 보복으로 지금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지난 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겨냥한 김정숙 종합특검법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김건희 종합특검에 대한 물타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이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로 폐기됐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다시 발의했고 법안의 내용은 더 강화됐습니다. 특검 수사 범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추가했습니다.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 혁신당을 포함한 비교섭 단체에서도 나눠줬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통화 사실이 알려진 만큼 윤 대통령도 수사선생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핵하려고 이제 목을 재는 거죠. 김건희 종합특검법은 민주당은 당론 발의는 아니지만 지난달 31일 김건희 종합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박수수,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병력 특혜,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 특혜,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동행,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등 7가지 의혹이 대상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다 함정을 파서 만들어놓고 그걸 또 문제를 삼고. 민주당은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6개월 내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윤 의원은 김건희 씨는 헌법에 부정한 특수계급이라도 되는 것인가? 라면서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특검법안을 통해 증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북송군 특검법은 민주당이 지난 3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쌍방울 부부 대북송군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담은 특검법을 발의했는데요. 특검법안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군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음주 회유 등을 통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 김 전 회장과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점 부지사의 1심 판결을 겨냥한 방탄용이라는 시각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출연해서 재판 중인 사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재판을 중단시켜 수사를 하겠다는 게 어느 나라 법인지 모르겠다. 재판 중이면 재판이 끝날 건지 기다려야죠. 상권분립에 의외된다면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특검법을 계속 내놓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도 예고했던 대로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내가 내 딸하고 내 자식하고 내 아내가 당했으니 네도 한번 당해봐라 이거죠. 보복 경치에요 지금. 보복 경치 시대에요 지금. 여야 할 것 없어요. 특검법안 내용대에는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 사건에 연루된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폐소 과정, 직무유기 의혹, 이재명 당대표 체포 동의안 설명 당시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 잔여 논문 대필과 가족 비위 의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특검법을 통과시켰을 때 정치적 이득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본래의 민주당이 이재명 친위파가 아닌 사람은 이런 말을 하겠죠.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 당을 위해서. 당 일각에서는 오히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국민의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역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종합특검법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김여사 인도 타지마을 단독 방문 관련 직권남용 배임 의혹, 의상 구입 시 관봉권 동의 경의, 청와대 경원 수영 강습 의혹, 단골 디자이너 양 모 씨 행정관 부정채용 의혹, 딸 문다희 씨와 양 씨의 대가성 금정거래 의혹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 법안은 국민의힘 내에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 속에서 저는 김정숙 여사 특검법에 사인할 생각이 없다. 모든 건 특검으로 하자면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 사법기관은 왜 있어야 하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다 그냥 통과될 수 있는 대단치 않은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상대방이 하니까 나도 니들 없니? 털어서 먼저 한 놈 어디니? 너도 이런 일 있잖아.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지나간 과거도 털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재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더민주는 기본을 지키는 당인데 이재명이가 자기 사람으로 키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라를 지금 대통령이 일을 해야 되는데 뭐 탄핵 운운하는데 무슨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김건희 여사 명품 핸드백 금품 수수 사건을 하나만 보더라도 이재명은 대선 패배한 자신의 대장동 사건을 덮기에서 당선자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 여사에게 300만 원짜리 핸드백을 준비하여 목사를 통해서 목사의 손목식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핸드백을 선물로 주고 받은 걸 모두 찍고 녹음한 뒤에 언론을 풀고 바로 이재명은 비롯한 더민주가 기다렸던 듯이 김건희 여사 명품 핸드백 사건을 조작한 것입니다. 뒤에서 조종한 것이 다 이재명 쪽이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판 함정에 빠진 김건희 여사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지를 가했죠. 그 이면에는 대장동 사건이나 이재명 부인 김혜경 사건을 덮기 위한 공작이나 대북 송금이라든지 그리고 국민이 뽑은 윤석열을 흔들어 정치에 혼란을 주고 탄핵시키기 위한 계략이 더민주 당내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먼저 이러면은 이재명 사람인 원내대표 국회의장 다른 후보들은 사퇴하도록 압박하여 단일 후보를 내세워서 이재명 사람으로 단선시킨 후에 더민주를 마비시키고 독단적으로 자기가 칼을 휘두르고 있어요. 아주 독재를 지금 휘두르고 있어요. 그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이 이재명이 위한 민주당입니까? 그 당이 수십 년을 내려온 당인데 그리고 호남 거석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당원 지위를 높이고 국가에 어찌 됐든지 정권 탈욕 야욕으로 또 자기 쌍방울 대부 송금 사건이라든지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을 찌는 거죠. 최대의 방어는 최대의 공격이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걸 방어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 탄약하기 위해서 당원 지위를 강화시키며 이대명의 치밀한 대권을 노린 계량은 소름 끼치도록 야비하고 계산적이라는 것이 이재명이 독재에 휘둘린 더민주는 참 지금이 정상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대전일보 2024년도 6월 8일자 기사 끝장내려는 이재명은 민주당 특검열차 국정조사 탄핵까지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면 이재명이 탄핵시켜서 야당 대표에서 내려와야 돼요. 둘 다 대통령 탄핵 때문에 둘 다 내려와야 돼.